북한의 대낭공작지부인 통일전선부 출신 탈북자 장진성씨가 북한에서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정권유지의 양대축이라며 이들이 각각 물리적 독재와 감성독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 조직지도부가 정치본수용소와 3대 연자재, 국가보위부 등을 통해 물리적 독재를 실시하고 선전선동부는 개인 우상화를 통해 수령유일지도체제를 수립하는 등 감성독재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물리적 독재는 북한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다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감성독재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감성독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황조를 절대시 우상화하여 조금만 비판적인 발언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표현의 자유침해, PC, 한국말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 자파운동권들이 국회, 사법부, 청와대까지 들어가면서 감성독재가 만연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5.18 사태에 반의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하면 벌떼처럼 잡아먹으려고 달라듭니다. 이런 모습은 이 나라가 이미 좌경화가 되었고 북한처럼 감성독재에 취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기어린 전체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미 장악하여 우리들의 이용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 자파들은 북한 감성독재를 이용하여 정권을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머리까지 쥐고 흔들어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성독재로 인한 대표적 피해 사례는 한국당이 5.18 망언이라고 징계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자유한국당은 자유를 쓰레기통에 버린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 정당에서 표현을 하는데 제안을 하는 것은 이미 전체주의화가 심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론과 언론이 시끄럽게 떠들고 징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이러한 인민재판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자유의 칼로 전체주의를 무찔러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반일감정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반일이라는 감성독재로 자파정당의 정권을 유지하고 반일을 하지 않으면 집단 테러까지 하는 전형적인 저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을 공격하고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낙인 찍듯이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차 테러하는 짓들은 저들이 싫어하는 히틀러 나치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내년 총선을 승리하려는 보고서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민주연구원은 7월 30일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제목의 보고서를 민주당 우원 128명에게 배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눈껏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매국노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총선의 호재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국민 생계가 달린 나라 경제를 두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좀 전에 말했던 5.18 세월호 반일 이러한 사건들을 강하게 정치적 우상화, 감성독재하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비판하지도 못하고 입 밖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화, 신성화하여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을 이용하는 저급 정치 행위를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현 정치인들에게 중단하라고 외쳐야 하며 감성독재에 노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집단 전체주의 국가로 고착화가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중의 기본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비신자들이 신, 하나님을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한다고 감옥가고 벌금형 받는 일이 없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만큼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자유를 파괴하는 정치적 선동질을 멈춰야 합니다. 일본은 자유진영 국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우방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로 인해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물론 국민 개인은 반일할 수도 있고 친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반일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임의대로 만들어내서 시장의 자유,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그만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그만한 피해의 대가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값비싼 자유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파괴된다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국민들도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힘써 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